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율이 112%까지 나온 겁니다. 그냥 허허 웃고 여러분들 하도 조작을 많이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가 찬 이야기죠. 명부 대비 투표율이 112%까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명부 대비 투표율이 95%까지 나왔다 이런 방송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교환 전 총리께서 이렇게 올린 자료인데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선거 이전에 확정명부 선거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민주당의 박홍근 서울중랑신내이동의 총유권자 수입니다. 총유권자 투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내이동의 17,529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투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권자가 있을 것이고 무효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확정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선거인 명부. 4월 10일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불문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게 제외국민만 빼고 전부 다 포함된 것이 17,529명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게 되면 개표 결과표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개표 결과표를 보는 겁니다. 그 개표 결과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표 결과표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선거인수와 바뀐 겁니다. 2만 130인 명으로 확정선거인수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 이 변경된 선거인수가 명부상 선거인수보다 크지 않아야 되느냐. 변경된 선거인수는 뭐만 포함되는 거 아니까 당일 투표자 선거인수하고 관내 사전 선거인수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관외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변경된 선거인수가 작아야 됩니다. 명부상 보다도 변경된. 100%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부산 남구 용호 3동인데 선거 이전에 명부상 확정선거인 명부 투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1만 340명입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당일 투표 선거인수하고 관내 투표 선거인수를 합쳐보니까 1만 3246명으로 28% 증가한 겁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여기에 변경된 선거인수는 개표 결과 선거인수고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당일하고 관내만 추계가 되기 때문에 관외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러면 뭡니까 관외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선거인수를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투표자수를 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뭘 여러분들 조작합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에서. 이 후보별 득표수에 이런 표를 더해주면 맨 먼저 뭐가 바뀝니까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가 투표자수입니다. 투표자수가 뻥튀기가 됩니다. 투표자수가 뻥튀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뻥튀기가 됩니까 선거인수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뻥튀기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숫자를 만지지 않으면 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변경된 선거인수로 항상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하남 신장 1동 확정선거인 명부로 6467명이 투표에 참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인수가 7179명 11%가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서도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확정선거인 명부는 가장 넓은 의미의 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선거인 명부는. 전국에 어느 사전투표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투표소 현황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큰 수치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지한 모든 선거인수가 확정선거인 명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이래 관할 선거구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총합 당일투표하고 관내투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항상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작아야 되고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항상 개표결과의 투표자 수가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수치가 여기에 속에 있죠 속에. 이게 개표결과 선거인수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양업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5752표입니다. 뭐의 합입니까? 관내 사전투표 1821표 더하기 당일투표 3931표의 합인 겁니다. 이게 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외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외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어디인 겁니까?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검승면의 1737표가 개표결과 검승면 선거인수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더하기 당일투표 선거인수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의 이 줄치 논 부분이 전부가 다 부풀려진 겁니다. 이거를 부풀리려면 여러분들 뭐가 부풀려야 됩니까? 투표자 수가 부풀려져야 되고 선거인수가 부풀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자 수 언제 부풀립니까? 사전투표 양일사에 부풀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투표자 수가 언제 부풀려지는 거 아니까 투표자 수가 언제 부풀려집니까? 선거인수가 언제 부풀려집니까? 언제 뻥튀기합니까? 그 뻥튀기하는 첫걸음이 언제입니까? 사전투표 양일사에 24개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작하고 개표일에 그걸 전부 다 뭡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하고 투표자를 부풀림하는데 여러분들 그래프로 제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풀리는 겁니다. 이 작업 언제 합니까? 사전투표 양일사에 하는 겁니다. 숫자를 부풀리고 사박오일사에 위조투표를 투입하고 개표기 여러분 돌아갈 때면 전산조작으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단계 양육작전이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참 아버지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확정선거인 명부하고 이 부분을 착하게 이해를 하셔야 오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이 봉양업 사전투표자 수 선거인수는 바로 개표 결과 선거인수 개표 결과 투표자 수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만 합쳐지는 겁니다. 여기에 확정선거인 명부에 포함되는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쉽게 그래서 확정선거인 명부는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게 부분집합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개표 결과 선거인수고 개표 결과 투표자 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 반포 본동 개표 결과 투표자 수가 206명 확정명부상 선거인수가 283명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표 결과 지역구 투표 수는 183명보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관내 당일 관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정선거인 확정명부상의 선거인수에서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나누게 되면 112.6%가 나오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3명인데 투표를 한 사람 숫자가 206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본동에 투표율이 112.6%가 나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경남 거창 남하면에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인수가 1348명인데 투표함을 여러분들 까보니까 관내 당일 합체가 1416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율이 105%가 나온 겁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98%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강원 철원 근문면에 확정명부상 선거인수가 98명인데 개표결과 지역구 투표 투표자 수가 102명이 나온 겁니다. 104.1% 투표율이 기록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전북부안 행안면에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선거인수가 1926명입니다.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192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관내 투표자 수 당일 투표자 수 합의 2000명이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03.8%가 나온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부산 남구 용호 제3동은 투표율이 98.1%인 겁니다. 투표율이 9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상당 선거도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강원 철원 근문명 같은 경우는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 더 많은 겁니다. 인구수보다. 여러분 인구수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미성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데가 강원 철원 근문면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여기 선거인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수를 쓰시는 분들 그런데 공식적으로 선거인수를 쓰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거인수하고 유권자 수를 같이 동일시하면 될 겁니다. 확정명부상 유권자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표현은 또 선거인수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나라가 여러분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확정선거인 명분은 오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총 유권자 수입니다. 총 유권자 수보다도 투표함을 까보니까 투표지 개수가 많이 나온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겠느냐. 이게 후보별 득표수를 더해주는 과정에서 투표자 수도 부풀려지게 되고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네요. 지역 유권자 수 전체보다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송도 1동의 투표자 수가. 결론적으로 집계된 특정 지역의 투표수는 이게 이런 게 뭔가 아닐까 확정선거인 명부상의 선거인 수는 사전관 내 투표수 사전관 내 투표수 당일 투표를 합친 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등록된 선거인 수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 간이 여러분들 선거인 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표할 권한을 갖고 있는 유권자 수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충분히 선거 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부풀려졌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선거인 수가 부풀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홍준서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는 특정 지역의 모든 투표 가능 인수 맞습니다. 투표 가능 인수. 투표할 권리를 소유한 유권자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확정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 선거인 명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나오는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와 선거인 투표를 합친 겁니다. 여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확정선거인 명부보다도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적어야 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